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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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이 이렇게 있으면 몸을 딱 딱 이렇게 따지 말고 잘 안 나겠지 스윙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야 돼 스윙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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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스윙이 더 나아야 돼 스윙이 더 나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스윙이 더 나아야 돼 만약에 스윙이 더 나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스윙이 더 나아야 돼 스윙이 더 나아야 돼 스윙이 더 나아야 돼 바로가 스윙이 튼져 페이트 페이트 스팀에서 그 뭐지 바로 스윙만 부탁드려면 스윙은 중간 스윙은 그냥 따른 거 그니까 잘 못하잖아요. 그니까 잘 못하잖아요. 그니까 잘 못하잖아요. 잘 못하잖아요. 여기서 죽 죽 죽 죽 죽 죽 죽 죽 빵 때릴 때 숨이 크고 쉽게 가고. 이 맞습니다. 그니까 잘 못하잖아요. 감사합니다.